산소를 검추를 완료하였습니다. 올해 들어 처음으로 검추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잔디 깎는 기계로 깎은 것이 아니라 예체우기로 깎다 보니까 약간 지저분한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산소 값부분에 조성되어 있는 아젤리아는 아직도 피려고 하지 않습니다. 지금 일부 꽃들은 피고 있지만 일부 아젤리아들은 아직도 피고 있지 않고 앞으로 점점 이제 자첨자첨 세월이 지나가면 아젤리아 꽃이 이끌어 같습니다. 올해 들어 처음으로 산소 검추를 하였습니다. 거의 한 3시간 정도 걸려서 산소를 검추를 한 것 같습니다. 산소 지금 주변에 이렇게 주변에 있는 아젤리아는 아직 피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거의 한 5월 말 정도 되게 되면 다시 이것들이 꽃이 만발할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한 3시간 반 정도 걸려서 산소 검추를 완료하였습니다. 거의 한 장소 검추를 그대로 하면 예컬물 어느 날 했지만 이후 Epstein님의negut을 가chts come 갈아서 진술을 tram комментар 선택해 주십시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